오늘 잘한다, 저거 실력자. 기상청. 이게 영상을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괴롭히는 날이네요, 제작진이. 실력자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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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는 음치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구나, 이거. 안타깝게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4번 리서싱어. 그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묘가까지 잘하는 실력자일까요? 아니면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음치일까요? 나한테 쇼꼬락씩 왜 한 거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분 나올 때 무조건 피아노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없네요, 피아노. 피아노. 자, 이제 4번 미스터리 싱어, 그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분이 맞으면 우리는 그냥 집에 가자. 설마, 설마. 뭐가 있나 봅니다, 앞에 무대가. 아, 피아노 드리마? 뭐가 있네요. 기상청 일하면서 요가를 배우신 거 아니야. 아! 와! 피아노 들어온다. 영 피아노 들어간다, 영 피아노. 근데 손이 진짜 크시다. 아, 음악 하시는 분 많네요. 아, 잘하는 사람 같아. 와, 손 손 큰 거 봐. 몰라, 몰라, 몰라.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 손가락 뺨! 쯔니 형, 쯔니 형을.